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번 가져가면 8천, 야 만일 권수, 절반 가져가면 8천. 응? 너는 절반은 안 주지. 내가 오니까. 야, 여러분 보고 계시나? 자꾸 죽어버리잖아. 야, 야. 대규모 사서 좀 가져가. 야, 사서 잘해주세요. 네, 많이 주세요. 많이 주세요. 야, 인마켓 집게비면! 야, 인상! 네, 아직도 안 주지, 이제는 오화sembJudge. 아, 이만 오천. 하나, 남은 저기. 공포은 보도를 마치고 있습니다. 대수, 공포 같은 전화 예정. hauling 타임 국내으로! 벽을 벽을 여섯 스몰다스 러시아 알 완전히 알이 들어있나봐 이만 배 얼마짜데요? 30000원 3만원 그냥 싸게 주면 좀 싸게 사와서 오늘 사과 오늘 재밌다 포켓도 조금씩 들어가잖아 19개는 19개 이번 19개는 뭐해? 그럼 여기 이 자리냐? 이거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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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떻게 파시나요? 이건 2만원이야 한건에 얘네들은 이건 18,000원 아 이건 네 다 저 저 저 저 저 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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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s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, 맛있어. 오, 맛있어. 오, 맛있어. 오, 맛있어. 오, 맛있어. 아, 생년자다. 몇 번인가. 아, 번호가 없어요. 아, 이만큼 산던데 진짜. 아, 생년자다. 아, 생년자다. 공식이 나가네. 아아. 아아. 아, 미인이시라. 아주 그냥 흠쾌이야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색깔이 노란데. 이게 재료가 뭔가요? 아, 아. 아, 변형이 안 일어난다는 얘긴가? 아, 식어도 맛있어. 아, 아, 이거를 여기다 놓아요? 여기다 놓고. 이거요? 언니는 몇 개? 다섯 개. 포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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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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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유튜브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찍고 찍을건데 1만원짜리 여기다 드시구요 저 여기서 계속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요? 네 아까 여기 9천원만 가져가 아 이게 10kg인가요? 네 10kg 이게 언제까지 나오나요?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래요? 계속 나오는거죠? 훨씬 앞으로 계속 나오는거죠 천천히 성수기니까 지금 지금이 성수기라고요? 엄청 많네 액기스상품 액기스하고 장아찌도 하고 아 그것도 있구나 장아찌 이런걸로 굵어야죠 좀 굵어야죠 아 이거보다 좀 더 굵어야 되는거죠 네 액기스용 술담고 액기스용 감사합니다 네 맛있구요 네 네 네 네 맛있는 미니죽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이거 안사 가면 좋아 네 네 고맙습니다. 고춧가루 여기를 해놓고 바로 드시는 건가요? 네 먹고 왔어요 소금 하나, 양념 하나 시키셨어요? 소금 하나 아까 있었어요 소금 하나 드릴게요 소금 먼저 드릴게요 오우, 정말 아니야 오래된 내공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몇 년 30, 40년 됐어요. 아예 아 아 아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멸치 육수를 아시나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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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엄청 많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어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